다음 뮤직비디오! 고고! 보여주세요! 인상포인! 자 어떤 뮤직비디오? 어 잠깐만요!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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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세븐! 누구야? 갓세븐 딱 좋아! 실패! 제목까지, 제목까지! 오케이, 쏘리! 미미! 미미! 뷰티풀 타겟 B1A4? 실패! 은혁! 은혁!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TS! 뭔 소리야? 다가주세요! 다가주세요! 저분이 시인이에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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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거의 다 왔는데! 실패! 유아! 너무 아깝다! 딱 좋아! 갓세븐! 정답! 유아! 응원단이에요! 응원단! 응원단! 응원단이에요? 選em πά! 슬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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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Wissenschaft! 생각할 선배 아니었어? 렛츠고! 두 Easesta 아니었나? 막س Taiwan 보! 이런 거 아니었나? 그렇지 dismut! thermal macro, Sarah! 에이! clipboard. nya 와! Drag iga! 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진솔유와 성공! 진짜 미진 친구다. 자몽 가능합니다, 자몽. 시작하실 때 돌면서. 응원단이야, 응원단. 근데 그것보다 나가시는 게 대박이었어.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네가 알아서 비켜, 이런 느낌이야. 라비, 라비 앞머리가 휘청하더라고. 정답! 이야! 앞머리가 휘청했어. 유아, 맛있지요? 네, 소스윗. 아, 소스윗. 자몽 들어가야 돼요, 자몽. 오마이갓.